근데 지금 뭐랄까, 혼자서 화장실 급해가지고 아이씨 형님, 마지막에 형님이 시끄러워, 듣기싫어 마지막 마지막 성화 봉아 지금 봉아 지금 아 나도 달려가고싶다 아 멋있다 잠깐 우리의 멋진 마을이 성공 봐보자, 봐보자 입구로, 입구로 들어가야돼 입구 어딨어 입구 여기야, 입구 여기야 입구 여기야 문이 안열린다고? 문, 밀어야돼요? 밀어 이거 뭐야 걸려야돼 왜이래 이거 문이 걸려, 어 됐다 아 이게 문이네 아 이게 문인줄 알았어 먼저 들어오면 안되는데 아, 들어가시 가자 이야아 바라바란빠아 여긴 이제 시체 처리 시체 처리이고 여긴 또 이제 아늑하게 쉴 수 있는 와 너무 멋있다 아 이거 밤이 돼야지 좀 멋있는데 야 여기 이거 근처에 그 화룩불 좀 더 많이 만들어놨죠? 템프파이어 해가지고 야 이거 다시, 다시, 진짜 화룩, 야 이거 이거 횃불 좀 남이 저거 겟, 뭐지? 겟, 뭐지? 겟, 뭐지? 스틱이랑 두개 남은거 기억났어요 응? 저거 두개 뭔데 저거 저거 두개 뭐냐 완성할게요 이거 뭐지? 저거 화룩불인가 저거랑 많이 만들어놓는다고 설치를 어디다 했었는데 숲속에다 그럼 숲속에 있네 저거 네, 숲속에 있어요 돌은 집안에 좀 많이 있습니다 저거 제 수중에도 지금 많아요 다 완성해 다 완성해 불을 다 죽여 이제는 식량이다 식량이 없구나 아까, 이거 아까전에 뭐 음료수, 그 콜라 가져오셨는데 예, 예 아유 잠시 사이 그 공백 시간 이제 채우셔야죠 빨리 일해 나가서 다녀오겠습니다 네 저도 도와드리 어 근데 너무 어, 스테미나 다 떨어졌다 어, 맞아, 나 아까 빳데이를 주었지 그렇다면 먹을 거 있으신 분 있나요? 손잡이 먹을 거 잠깐만 없다 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쇄 살기 힘드네 아, 맞아, 씨 씨 있는데 농사 좀 짓죠? 아, 저도 씨 있어요 네, 농사지으면 블루베리 걸리면 대박납니다 막대기가 없어 막대기만 여덟 개 구워면 돼 각자 열 개 주우면 딱 될 것 같습니다 와, 밝다 근데 와, 밝아 지금 오, 진짜 확 밝아졌어요 오오 나뭇가지 언제 오니? 지금 나뭇가지가 없어 멀리까지 멀리까지 캐러 왔습니다 어, 지금 애들이 또 저기 왔다 식인종 왔다 멀리까지 왔다고요? 바로 앞에 있는데? 저기 왜 가? 식인종은 설마 우와, 저기 가 미안해 어, 나 아니구나 저장 얘들아 사랑한다 아 어, 미안하다 미안하다 어, 저장해야지 저장해야겠다 저장, 저장 저장, 저장 저장, 저장 집 들어갑니다 저도 들어가 아, 됐네 다 완성했다 완성했다 아, 아늑하네 집이 완성하기 전에 저장 아, 뜨거워 씨, 누구야 이거 죄송합니다 아, 아, 뜨거워 뜨겁다 오, 여기 집안이 아니냐 어, 밭을 여기다 얹으면 될까요? 아니, 각자 집에 가봐 각자 집에 누구 어디집이야 저 여기있습니다 아, 이렇게 되는구만 네, 벌써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자 어? 뭐야 세번호라고? 네? 수고했다 아, 끝난겁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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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r 이거 짓는다 수고했다 아, 이제 이게 끝입니까? 어, 끝이야 하하하하 운동과 어때 어때, 뿌듯하지 지금 몇시간 방송있죠 저희? 우리 지금 녹화파일이 거의 4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 하하하하 4시간 동안 집 하나씩 있으면 뭐 다 한거지 고생했어 고생하셨습니다